나좀봐요 나좀봐요 애타는 사랑에 건들면 울것같은 내 얼굴 좀 봐요 안녕하세요 나좀봐요 그리고 신곡 숨씨를 부르는 사이다 보이스의 가수 신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죠?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시내도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고 다닐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사정도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메뉴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나좀봐요 신혜가 소개해드릴 메뉴는요 바로바로 바로 두부 두루치기입니다 와 맛있겠다 두부두루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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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面膜, 青菜, 青菜, 生姜, 胡椒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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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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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